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까운 집 주변 소호공원의 운동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육을 키우는 근력운동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매우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위축되는 요즘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대사정우군의 예방에 매우 좋으며 더더욱 코로나19 우울증 환자에게는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의 치료제 아울러 복식호흡을 하는 습관도 함께 구원합니다. 준비물은 운동복, 운동화, 모자, 장갑, 수건, 마스크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자주 소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십니까? 가까운 집 주변의 소공원이라 부담없이 자주 운동하러 나옵니다.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시고 좋아진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3개월쯤 됐습니다. 고지혈증, 복부 비만이 있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으나 이 운동기구를 통해 체력을 강화하니 매우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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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